워싱턴 몇개 들어있어? 20개? 워싱턴 워싱턴 맛있을까? 이제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두번째 짱 두번째 짱 아주 맥주님의 숙소 두번째 짱 쪼꼬맛하고 김치즈 여기 살까? 있을걸 콜콜콜 물에 물에 물이 물에 물 포함 물에 물에 물 밀가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퍼짐이 좀 잘 먹어요 맛있는 거 같은데? 여기에 커피가 그래도 맛있더라구요 야채 계란 계란 고추 고춧가루 육수 계란 육수 계란 계란 양파 양파 돼지고기 양파 볶은 고춧가루 간장 햄찜 연어 말지 따로 물 şeyler 또 말자 저렇게 이해하자 야전에서 그다음에 식감 계란 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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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arrý 골고루 솥고파 찹찹 마요네즈 야무지 한입 배추 간장 스틸 간장 새우 소금 다시마 당근 소금 소금 적당히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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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비닐에 파티 콜라보 찬물 콜라보 주꾸라보 춥나봐 샤부샤부를 버섯, 숙주, 배추, 양파도 조금 넣을게요. 배추는 이 정도? 양파도 조금 넣을게요. 양파도 조금 넣을게요. 잎은. 양파도 조금 넣을게요. 양파도 조금 넣어줘요. 양파도 조금 넣기. 오징어! 오징어!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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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뭐야! 국물! verder! 매콤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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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즈에 음료는 갈 movimiento 마늘 마늘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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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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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 아, 물이 없구나. 아, 물이 없구나. 아, 물이 없구나. 물, 탁, 다진 엘리키스. 새콤달콤한 재 melanchol & 새콤달콤. 새콤달콤. 자,iture콤달콤. 쥐같은 corps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땡큐 양파 장아찌를 만들어 볼게요 오랜만에 청양고추 콩나물 양념이 더 남아있는데 양념이 더 좋고 양념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양념이 조금 싱겁게 돼서 양념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양념이 더 좋고 양념을 넣어주는 중 양념을 넣어주기 소주, 쥬 물을 넣어 줍니다 고기맛에 불닭소주 너무 가라다니 손을 씻어요? 손을 씻어요? 손 씻어요? 손 씻어요? 손 씻어요? 손 씻어요? 손 씻어요? 손 씻어요? 이렇게 손 씻어요? 물에만 항상 넣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만들어줘요. 그리고 한 번 더 만들어줘요. 다음번에. 그리고 다음은. 이거는 무트밀 가루. 무트밀 가루. 그러면. 아몬드 가루가 한껏 들어와요. 아몬드 가루가 한껏 들어와요. 아마도. 뭐랄지 말 Aku wusste. more ouvmла 뭐랄지 말아 중요한 거는 코 baj아라 키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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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으니 키워라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여줄게요 아이색이랑 남편도 미역국 먹겠다 그러면 그냥 주고 저는 또 오트밀죽을 끓여서 먹으려고요 이 미역국을 넣은 오트밀죽 고추, 고추 그리고 멸치 버터, 참기름, 고추, 고추 양파 초콜릿 후추 반죽 문어 계란 간장 양파 물 양파 소금 반죽 파 계란말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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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servants 외국에서 네 개 이렇게 사라졌어요 계란을 손질해야 하는데 계란을 당황esti 젤리 이제 계란을 들으면 계란을 부를거야 이번에는 계란을Fun전비를 먹겠습니다 부드러워서 아직 더 친하게 깨서 에뛰드의 진저, 슈가, 립 마스크 샀어요. 술이 터서 이걸 바르고 자면 좋다고 해서 이걸 한번 사봤어요. 이걸 듬뿍 바르고 자면 아침에 각질이 제거가 많이 된다고. 이건 아이허브에서 산거에요. 뭐지? 난 이렇게 많이 산적이 없는데? 이 켈프누드, 곤약면을 시켜봤어요. 미라클누드래서 나와요. 아무튼 이렇게 사봤어요. 좀 다른 맛으로 이렇게 사고, 미라클누드도 이렇게 사가지고 입맛에 맞는 걸로 정착을 해보려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제가 시킨 게 아닌데 미라클누드로 많이 들어있어요. 그럼 어떻게 된거지? 아, 이건 내가 시킨 거 맞다.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마시고 싶어서 허니 라벤더 스트레스 릴리프 이 차를 한번 사봤어요. 맛있을 것 같아서 요기 티에서 나오는 거.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. 그래놀라. 키토 그래놀라. 맛있겠긴 해요. 시솔트, 와다나메, 콩, 야미베, 마카다미아 넛, 티카마살라 소스. 다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, 이상하다. 이렇게 많이 시켰다고? 진짜 내가 시킨 거 맞네? 난 정말 기억이 없는데. 이렇게 많이 시킬 리가 없는데 내가. 진짜 어이가 없네. 그냥 먹어야지. 내가 시킨 거니까. 진짜 억울하네. 나는 정말 이렇게 시킨 적이 없네.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로 다 넣어져 있지? 모르겠다. 맛있어.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설탕. 참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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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 물에 들어있어요 참치인데 물에 들어있는거예요 다진 마늘 소 라이프 소시지 양념이 다진 마늘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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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미라클 누돌 엔젤 헤어인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양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? 초보치장 맛있을까? 좋은 생각이다 핫도그 반찬도 다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